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번 시간 심층 인터뷰인가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방송 잘 안 보나 보네. 저 잘 안 봐요. 제 거 위주로. 계속 볼 수는 없어요. 바빠서 열심히 볼게요. 매주 월요일마다 경제 이슈 하나를 아주 그냥 뽀개는 순서죠.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살 더 먹은 걸 축하해야 됩니까? 애석해야 됩니까? 저는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네. 왜 즐거우신 거예요? 뭐 아이들도 한 살 더 커갖고 더 재밌게 놀 수 있게 됐고요. 저도 일하기가 어린 것보다는 조금 나이가 드는 게 일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내 거 좀 둘까? 아주 듬뿍 주고 싶은데. 자 오늘 어떤 소식을 먼저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새해를 맞아서 증시 전망 준비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들 전망해놓은 거를 좀 물어봐서 사람마다 증시를 보는 시선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모이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망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좀 잡아 갖고 왔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코스피는 3천 갈 것 같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니 근데 작년 말쯤에 각 증권사들이 2021년 지수 전망들을 다 하잖아요. 상단 하단. 그 얘기도 준비했어요. 그때 몇몇 증권사는 2,700이 상단이라고 했는데 그것 이미 작년 말에 백몇십 포인트나 오바해버렸네. 굉장히 좀 어색한 얘기였죠. 어색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증권회사는. 그러니까 올렸죠. 그러니까 일단 코스피가 3천 갈 것 같아요. 지난해 코스피는 2,873으로 마감을 했는데 역대 최고치고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한 3% 정도만 더 오르면 코스피가 3천이 되는데 뭐 사실 코스피가 GDP보다 더 커졌고 거의 2천조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거의 한 500조에 육박하게 됐는데 뭐 여기가 삼성전자만이도 한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만 9만 전자 되면 코스피는 3천 그냥 뚫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3천 가는 것에 제일 크게 견인했던 거는 삼성전자였고 그렇죠. 8만 전자 되면서. 네. 그래서 이게 3천이 되냐 안 되냐가 그렇게 중요한 과제는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3천인데 이게 뭐 3천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포인트냐 목표가 되느냐 이런 건 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뭐 어떤 시장 상황보다 경제 상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제가 4일 동안 집에 있어 보니까 참 많이 먹더라고요. 저도 체중이 꽤 늘었어요. 그게 뭐 삼시세끼를 다 챙겨서 사서 먹어야 되니까 뭔가 마트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야 되고 이게 또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집에 자꾸 뭐가 눈에 거슬려요. 뭐 이게 뭐 냄비도 자취때부터 쓰던 냄비를 쓰고 있는데 언제 한번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좀 귀찮아서 잘 안 바꾸게 되잖아요. 한 4일 정도 집에 있으니까 좀 냄비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올해죠. 올해 아이디가 초등학교 가니까 가구도 좀 책상 같은 것도 좀 사줘야 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집에 있다 보면 소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체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밖을 안 놔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만큼 안 쓰고 있구나.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제 주변에 많이 없긴 하지만 강연하시는 분들은 좀 있거든요. 강연? 네. 그분들은 거의 일이 없어졌어요. 줌으로 요즘 좀 해요 그래도.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배달을 또 시켜 먹잖아요. 근데 배달 주문으로 하면은 2시간 있다 온대요. 연말에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 아 음식 배달? 네. 3시간 걸립니다. 너무 몰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 배달하시는 분들은 힘들긴 하시겠지만 건당 수입은 많이 늘어나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공급 부족인 거잖아요. 배달이. 그럼 거기서도 좀 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기기 인코노미긴 하지만 많이 생겨날 것 같고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들 돈 많이 벌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커머스 회사들도 돈 많이 벌었을 거고 가구 TV 같은 내구제 만드는 데도 많이 벌었을 거고 이게 보니까 예전에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9월 달에 K자형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변화라는 거는 변화라는 게 나타나면 변화에는 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 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들은 저항을 하게 되면 기량작용이라고 해서 변화하려는 힘과 변하지 않으려는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속도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한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림으로써 변화의 속도가 아예 빨라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우리가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괜찮겠지 그래서 4월, 5월쯤까지는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약간 버티는 형국이었다면 한 7,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우리의 어떤 일상이 되겠구나라는 걸 대부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우리는 이미 적응을 했고 코로나19 백신을 통해서 뭔가 경제 상황이 개선이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좋아질 건지는 이미 방향이 다 정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럼 2021년에도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작년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자산시장 참여자하고 비참여자로 굉장히 크게 나뉘었습니다. 요새 경제 얘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 잘못하면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닌데 뭔가 말 잘못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크게 좌절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실제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17%, 말 27%지 2017년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4억 6천만 원이 올랐어요. 3년 동안 4억 6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는 우리가 급여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코스피가 1,400에서 지금 2배가 됐잖아요. 2배 됐죠. 3월 19일 기준으로 2배예요. 하다못해 비트코인도 지금 3천만 원 넘어서 4천만 원 시대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 IPO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기본 따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산시장에 여기에 또 대표적인 우리 큰손 중에 하나 정의선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 야 이건 저점 아니냐고 그랬고 책임 경영한다고 800억 원 주식 샀는데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 이게 피어로브 미싱 아웃 뒤처진 것에 대한 불안감 포모증후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수익을 적당히 낸 사람들도 왜 내가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좌절이 있고 그렇죠. 여기 아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거의 좌절감이 있고 여기서 좀 번 사람들도 나보다 더 번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들이 있으면서 뭔가 그 레버리지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되게 용인되는 분위기가 작년까지 시장 장세였어요. 그럼 이제 내년에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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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작년 장세가 그랬고 올해는 내년도 전망을 살펴보면 아까 11월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1월달 거 잠깐 말씀드려주면 그때가 보통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연간 전망하죠. 그때가 우리 지수가 어땠냐면 2300이었는데 2400까지 쭉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2300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증권사들은 이제 2021년을 전망하면서 이 조정장이 조금은 가겠지만 그래도 위로 봤단 말이에요. 위로 보면서 한 증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뻘쭘하니까 그 당시에 2021년 코스피 전망이 2100에서 상단이 2850이었습니다. 뚫렸어요. 이게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 그러니까 2021년을 예상했을 때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14.6배를 본 거예요. 14.6배라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최근 기준이 12.6배 정도 되거든요. 12.6배가 과거 평균 대비해서 9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낸 것에 비해서 얼마나 지수가 높으냐를 봤을 때 그 지수가 높은 상위 5% 안에 드는 게 현재 수준이거든요. 12.6% 그런데 후하게 쓴 거죠. 14.6배. 그렇죠. 매우. 매우 후하게 서서는 건 역사적으로 도달해보지 못한 멀티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데 285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근거를 보더라도 되게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한국의 수출이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신흥국에서는 또 되게 안전지대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자금들도 많이 몰려올 거다. 그리고 개인들이 굉장히 큰 수급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외국인들하고 선순환을 개인이 오르면 외국인이 받고 외국인이 오르면 개인이 받으면서 선순환 되는 구조가 돼서 그렇게 돼서 잘 되면 2850 갈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색해졌죠. 같은 증권사인데 최근에 언론이 연말이 되면 리서치 센터장들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증권사인데 코스피 3단을 3300으로 올렸습니다. 한 달 만이죠. 그 회사가 2850 간다는 데가 3300 간다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점은 없죠. 지수가 올랐죠. 그리고 다른 증권사 코스피 밴드를 보더라도 2100에서 2700을 상단으로 보고 있었어요. 11월 달에 디모 증권사에 그때 우리가 꿈을 꾸면서 했던 게 우리가 백두산에 한번 등반해보자. 백두산 높이는 2744 아니냐. 우리가 한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변화된 환경을 보면 상위 95%인 12.6배가 달라진 환경에선 비싸지 않다. 라고 전망을 했던 게 우리는 2744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근거를 쓰였어요.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 총액이 시중 유동성 증가 속도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2700을 갈 수 있다. 라고 그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사가 최근 설문에 응한 것을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변한 걸 보니까 상단을 3200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증권사는 2800 상단 제시하면서 2021년에 우리가 등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전망들이 좀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한 달 만에 코스피 상단을 다 바꿨습니다. KB 3200 한화 3천 하이 3천 대신 3천 80 현대차 3천 한국 3천 대부분 3천 이고 JP 모건이 3200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3200의 근거가 되는 JP 모건 의견을 한번 눈여겨볼게요. 그럼 일단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5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추정을 했고 그리고 주택시장 규제를 오히려 외국계에서 얘기를 했어요. 국내 증권사들은 사실 주택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욕먹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JP 모건은 외국계라 그런가 주택시장 규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쪽에서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잘 못 가게 되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투자해보려고 그러는 분들도 규제가 너무 복잡해요. 규제가 강하냐 안 강하냐를 떠나서 복잡합니다. 내가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달라지고 내가 어느 지역을 사냐 얼마짜리를 사냐 때문에 몇 개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주택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지간한 전문 투자자 아닌 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주식시장에 불이 붙었다 보니까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JP 보건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신규 기업 공개 중에 대여들이 많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를 비롯해서 카카오 뱅크 굉장히 큰 기업들이 이번에 많이 IPO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주목받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중 자금이 따라서 많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보급 K-콘텐츠의 글로벌 입지 확대 전자상거래 구조적 성장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 제가 눈여겨봤던 포인트는 코로나19 때 증시가 훅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들고 있긴 했지만 그렇게 성장성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또 물리면 잘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잘 정리를 못하는데 급락하는 장에서는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 다시 투자를 할 때는 뭔가 성장성이 좋은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예전에 있었던 약간 올드한 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기 헬스케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성장주의 비중이 되게 높아졌어요. 안도체. 그러면 여기에 멀티풀을 더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여기에 성장성을 얼마나 더 부여를 할 것이냐 해서 PEI를 몇 배 줄 거냐 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 수준은 좋아진 것도 좋아진 거지만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의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포트폴리오가 성장주 위주로 재편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멀티풀을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시장 멀티풀을 더 주는데 그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스피의 나스닥화가 진행됐다. 그 말이 되게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JP모건은 3200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목표주가 뚫리면 어떡하냐. 내가 목표주가를 위로 뚫리든 아래로 뚫리든 이렇게 좀 자기가 전망을 좀 했는데 이게 위로 딱 내 목표주가를 달성해버리면 그럼 여기서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셀리포트를 내는 게 맞을 텐데 그런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는 잘 안 하는가 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는 뭔가 상황 변화가 생긴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생겨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틀렸는데 뭐 틀리니까 뻘쭘하지 바꾼 거 아니지 비겁한 거 아니야 네가 목표치 제시해놓고 틀렸으면 셀로 바꿔야지 그걸 왜 바이로 해서 올리냐라고 비판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다시 받아들이면서 다시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솔직하게 서로 얘기할 때는 취재를 할 때는 정제된 얘기만 기사로 쓰지만 그냥 얘기하잖아요. 뻘쭘한 거고 그럼 거기서 아무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셀사이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주식을 파는 사람인데 파는 사람이 저희 목표 다 왔으니까 이제 주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라고 운용사 안에도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운용사 안의 애널리스트들은 펀드매니저들 자사 내에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공개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하고 다르게 정말 냉정하게 보느냐라고 보면 사실 바이너스 사이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함부로 비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셀로 바꾸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정치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맞추면 몸값이 올라가고 유명세도 없고 하는데 이건 상한 어디까지 될 거다 하한 어디까지 될 거다 맞추면 연봉 연봉 애널리스트라든지 회사에 유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더 많이 찾게 되죠. 그분이 지금 시장을 잘 맞추게 되면 그럼 작년에 초에 올해 연말에 이렇게 3천 가까이 끝날 거라고 예상한 분이 있었나요? 거의 없지 않아요? 3천은 3천은 내 기억에 전무했고 대신 3월에 무조건 사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분들은 우리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시니어레벨 중에서 강망천 회장이 대표적인 케이스 그때 주주서환 냈잖아요. 지금 팔 때 아니고 사야 된다. 아마 우리 프로에 나오는 대부분의 운영자들 미스터마켓 저자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한영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또 이효석 팀장 같은 경우가 SK증권의 이효석 팀장 같은 경우가 작년 여름부터 우리 프로에 나왔는데 시종일간 우리 우리 증시의 어떤 가치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메르츠 증권과도 저희가 주식대학을 같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경수 센터장 혹은 이진우 팀장이 뭐라 그랬는지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왜 이 주가가 정당화해야 되느냐 논리적인 근거를 냈죠. 그래서 틀린 분도 있고 맞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저희는 양쪽 의견을 다 들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상승세에 대한 이유를 상당히 근거있게 된 분들이 많죠. 아까 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제 그때 안 봤잖아요. 얘기도 안 들었고 좌절감이 크네요. 3% TV만 봤어도 난 안 받는 줄 알았으면 오늘 초대 안 했어. 이제부터 볼게요. 난 본다 그랬다고. 권순환 기자님 숨을 너무 안 쉬고 얘기해서 잠깐 끊었어요. 저러다 호흡 골라둘까 봐.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한 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시장의 전문가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패턴의 얘기를 지금 MC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망을 맞춘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전망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그 전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전망이 나왔을 때 이 전망을 어떤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대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은 대응을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가 진행이 됐을 때 목표 주가가 이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트래킹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면 바로 대응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삼천 간다고 그랬는데 왜 삼천 안 가? 삼천 간다고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믿고 갈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삼천 간다 그랬던 시나리오가 A, B, C, D였는데 갑자기 B가 없어. 그러면 B가 없는 이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랬을 때 대응을 잘 바꿔주는 것도 애널리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어떤 삼천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럼 삼천 간다 삼천 삼백 간다 이거를 네가 얘기한 거 틀리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시나리오를 쫙쫙쫙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얘기했던 거 11월 달에 얘기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삼천 넘어간 것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시장을 약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익 추정치보다 더 넘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다 보니까 단기 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그림은 원래 유동성 장세 돈으로 쫙 장세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유동성이 시중에 쫙 퍼져서 전반적인 실물 경제를 돌리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서 유동성 장세에 실적 장세가 이어지게 될 경우에 보통 역사적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그림으로 나오기를 거의 모든 증권 전문가들은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는 생각보다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그 지수대에 왔다는 점 때문에 그럴 거면 약간 현금을 확보하면서 다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됐네요. 그러면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변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지수대가 몇이냐 2,800이냐 2,900이냐 3,00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올해 장세에 눈여겨봐야 되는 변수라고 지목한 점들을 증권사들을 좀 모아봤어요. 일단은 생산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증권사가 많았어요. 생산? 생산.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나라가 돈을 풀고 금리가 낮아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갇혀있을 때 생각보다 소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게 변수였어요. 다들 우리가 움츠러들고 소비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구제 판매나 TV, 자동차, 가구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외식은 안 하지만 밀키트라든지 HM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생각보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있던 기업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그에 반해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락다운이 되고 이동이 제한되고 또 무엇보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무서운 아내였어요. 이게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증설을 한다? 증설을 한다는 건 1년, 2년, 3년 보고 증설을 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증설했다가 락다운 돼서 공장 못 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따라가는 거에 비해서 생산이 못 따라간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소진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쳐졌고 이제는 재고를 채워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물건 사는 걸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종목 중에 상당수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공장 설비라든지 철 비철 기름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오히려 리스타킹 재고를 다시 축적하는 과정이 소비가 먼저 갔고 생산이 뒤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펼쳐질 거기 때문에 2021년에는 오히려 생산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다.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여기서 재고가 사라진 공백을 메우는 공장 가동률 상승과 캐펙스 투자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 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거다. 이 부분들을 증권사들이 많이 지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적으로 그러면 소비재 다음에 경기민감주 먼저 움직이는 게 캐펙스의 압수소 원자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원자재를 사야 뭘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민감주 흐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철이나 비철이나 이런 쪽 많이 올라와 있고 좋다고들 하죠. 그리고 운송 뭔가를 만들었으면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변수는 금리입니다. 이게 금리가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앙은행들의 대책이 이전하고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좋아지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금리 대응을 했거든요. 통화정책을. 그런데 해보니까 안 좋아졌을 때 대응하면 더 안 좋아지고 그럼 대응하면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 쏘다 붙자. 어차피 밑으로 내려갈 거 뻔한데 이거 내려가는 거 보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대응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때 찔끔찔끔 대응하다가 훨씬 더 회복기간이 길어진 거를 감안하면 처음부터 왕창 대응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기간도 짧고 돈이 덜 들더라. 이런 일종의 교훈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에 대한 우려가 되게 있거든요. 경제학에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 어차피 돈 풀어야 되는 거 똑같고 그러면 경기가 악화될 것도 똑같고 돈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왕창 풀어보자 전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V자 반등 K자 반등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위했다는 V자 반등을 일으키게 됐을 때 이게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들을 매크로 보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꼭 중앙은행이 돈을 직접적으로 쪼이지 않더라도 이게 채권시장의 장기금리 같은 게 먼저 움직이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전망을 할 때 상고하자 얘기할 때 보통 2분기 정점 얘기한 게 이게 증권사들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나이부하게 제가 봤을 때는 2분기까지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까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럼 기저효과라는 숫자만 보더라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표가 계속 잘 나오겠죠. 네. 그럼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을 때 여기서 뭔가 금리가 좀 튀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금리가 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뭔가 시장 지표가 움직였을 때 여기에 뭔가 통화당국이 대응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좀 약하지 않겠느냐 이게 증권사들의 상고화죠. 논리예요. 근데 여기서 그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증권사들도 일시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의 시장 조정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어떤 시장 현상을 나타날지언정 이거를 공격적으로 통화당국이 돈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달러 약세 있잖아요.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워낙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인플레이션에 중앙은행이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있는 지표를 보고서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통화당국에서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매크로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통화당국에서 작정하고 댐빌 것이냐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성장을 이끈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이 성장을 이끈다는 얘기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기대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거니까 내가 물건을 빨리 사야지.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자들 같은 경우는 오케이 앞으로 물건값이 비싸질 거니까 내가 빨리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되면 소비와 생산이 촉진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가 유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그거 자체가 성장률을 이끌어내는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면 정말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수준이 돼야 통화당국이 오케이 이거는 진짜 금리로 대응해야 될 정도의 물가 상승이야 라고 판단하고 움직일 거라는 건데 그러면 진짜 인플레이션 성재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이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은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배가 따뜻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머니가 빵빵해져야 돼요. 우리 주머니가 빵빵해서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을 때 수요가 생산보다 더 강할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이 많이 되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탄탄해져야 그랬을 때 나타날 거라는 건데 여기서 매크로 전문가들이 보는 삼성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고용지표가 개선이 돼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진짜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될 타이밍은 한 2024년 말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2021년은 분명히 약간의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 여기서 유동성을 확 조여서 생겨나는 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생각하는 건 비슷한데 다음 분도 오셨고 제 시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유동성 이게 고객 예탁금하고 CMA 계좌만 해도 한 120조원 된대요. 그게 부동자금이라고 할 때 떠다니는 자금 네. 그런데 개인 자금만 120조원이거든요. 사실 수급이기는 전망은 없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이 수급이 스마트 개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수준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석가들이 애매할 때는 저는 투자자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연말에 연말 인사도 할 겸에서 투자자분들 몇 분 만났었는데 펀드매니저들 펀드매니저도 있고 투자자문사도 있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슈퍼 개미들 그런 분들은 몸으로 시장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수대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느끼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직도 안 들어온 개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많죠.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자들도 많은데 막연하게 대기자금 걸어놓고서 이미 벌기도 벌었고 약간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포머징후군 때문에 뭔가 자산시장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보더라도 밸런이션 지표는 분명히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고 싶어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빠져나올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좀 갈 때까지 가보고 나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조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때 정말 조정이 나타났을 때 그 패닉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 쭉 빠지는 그런 때가 손해를 안 본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손실을 본 사람들은 10% 20% 빠졌을 때 바로 던져버릴 수 있어요. 이미 자기들은 수익권이니까. 그러면 이게 패닉셀에 자기가 손에 이익 본 게 없어서 마이너스가 두려워서 파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파는 사람이 겹치게 되면 이게 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증권사들이 하는 전망 중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는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외생변수가 뭐가 일어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지수가 안 좋아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외생에서 뭔가 큰 이벤트가 빵 발생을 하면 아니면 작은 이벤트로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오케이 이거다 이게 조정의 신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외생변수가 뭐가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싸울 수도 있고 갑자기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우리 편들고 중국이랑 싸우자라고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북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호주가 갑자기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분명히 발생하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샥이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 환경 자체는 굉장히 상승 추세를 가고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진짜 끌어내릴만한 큰 경제금융적인 외생변수가 내재적인 공포는 없는데 변수는 없는데 오히려 외생변수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조정을 할 때가 됐지라고 해서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서는 작년만큼의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투자 원칙을 좀 더 세울 필요가 있고 내가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주식을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주식을 확실하게 투자 철학을 지켜갈 필요가 있고 외생변수가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남은 오늘도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약간의 테크닉을 좀 더 익혀야 되는 시장이 2021년에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가를 저희가 이어서 모십니다. 교보중권의 김영렬 센터장께서 세후 벽두부터 출연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권순우 기자가 쭉 모니터링했던 분석가들의 서머리를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분석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죠. 권순우 기자가 평상시보다 한 두 배 가까이 시간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네요. 아주 담분 오실 때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아주 절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버틴 게 아니라 모자란 것 같은데 잘 버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이북 많이 받으세요. 세이북 많이 받으세요. 우리 권순우 기자가 우리 패널 중에 최장수예요. 오늘에서 딱 만 2년 넘은 거예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좀 불러주십시오. 20년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시 전 오늘 말씀 듣고요. 교부중권의 김영렬 센터장과 올해 시장 전망 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10시부터 열립니다. 왜 시장 안 열냐고 그러시는데 오늘 10시부터고요. 그래서 개장시황의 염승환 부장도 이제 승진했죠. 부장도 9시 한 40여 분 넘어서 출연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좀 특집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이스라엘 예정 이 시장은 9시 10시